안녕하세요 뉴스닷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가 지자체 예산 1500만원을 또다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해도 너무한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당연히 이런 비판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문준용씨가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받은 지원금의 내역을 보면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아들로서 특혜를 누린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지원금을 싹쓸이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그때마다 문준용씨는 자신의 실력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100번 양보해가지고 문준용씨의 실력이 정말로 뛰어나다라고 치더라도 세금이라는 것이 한 명한테 이런 식으로 몰빵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이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문준용이라는 권력자의 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금을 줬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당연히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라든가 문준용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에서는 논란이 되든지 말든지 지적을 하든지 말든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투로 계속 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욱더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번에 재난전금 관련해가지고 그 25만원을 반네 모네 하면서 국농 분열까지 일어나고 있는 판국에 대통령의 아들은 몇 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저렇게 손쉽게 타간다는 모습에 국민들이 당연히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더해가지고 문준용씨가 자신이 지원금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전시 한번 할 때마다 날파리가 꼬인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문준용씨는 11일날 새벽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자신이 1500만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공미술관에 전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전시 한번 할 때마다 날파리가 꼬인다면서 자신을 비판한 언론 보도사진을 같이 공유했고 이런 행태를 되풀이하는 언론의 유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준용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은 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누가 보더라도 권력자의 아들이 빨대로 꼽은 것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두고 날파리라고 어쩌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국민들을 두고 날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는 격양된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네티즌들 반응을 보더라도 당신 눈에는 다 날파리로 보이는가 국민들은 25만원 때문에 지금 계급이 생기고 있는데 얘는 나라에서 받는 돈의 단위가 다르다 문준용은 세자다 진골이라든가 선골 육두품 수준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이제는 진짜 막 나가는구나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받는 주제에 그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날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부전자전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아니 그렇게 잘 나셨으면 지원금 사업에만 얼쩡거리지 말고 진짜 시장에 나가서 좀 평가를 받아봐라 온 국민들은 적선하듯이 그것도 갈라치기로 25만원씩 받고 있는데 대통령 아들이라는 당신은 지금까지 1억 2천 8백만원이나 해먹었는데 당신의 양심이야말로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하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정치인 애비를 둔 자들은 지원금도 잘 나오고 의전원도 쉽게 가고 군면제도 쉽고 군생활도 편하게 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기 정말 편하다라는 지적도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문준용의 발언에 내 눈을 의심했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날파리라고 할 수가 있는가 대통령의 아들을 떠나가지고 저 나이의 말뻔세가 잘못되었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문준용씨의 여태까지 그 행보를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데 본인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이 지적을 하니까 기분 나쁜 것은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의 아버지 현직 대통령 얼굴에다가 먹칠을 하는 것임을 좀 명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문준용씨는 지금 날파리가 꼬이네 마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날파리가 왜 꼬이는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날파리가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별로 꼬이지 않죠 날파리가 많이 꼬이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좀 지저분한 환경에 많이 꼬이는 것이고 똥파리들은 똥 주위에 들끓는 게 당연한 것인데 문준용씨 주변에 날파리들이 많이 들끓는다면 도대체 왜 날파리들이 많이 들끓는지 본인에게서 구린내가 나는 것이 아닌지 좀 셀프 점검을 해보는 계기라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이번 기회에 세금으로 지원금 주는 것은 좀 지원금 상한제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지금 문준용씨 문제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권 세력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대통령 아들의 심기 경호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으며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싶으면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상한제를 만들던지 아니면 중복지원금지제를 만들던지 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기업이 유능한 작가에게 스폰을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한두 번을 줄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세금으로 문준용에게 지원금을 주는 쪽에서도 아니 대통령 아들이 지원을 했는데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의미에서라도 좀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규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정권인데 지원금 규제법 이런 건 도대체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문준용 씨는 자신의 SNS 글에 대해서 논란이 일 것을 예상을 했는지 날파리 글을 올린 이후에 또다시 SNS에다가 자신이 받는 지원금에 불쾌한 분들이 많은 것을 이해한다면서 저는 그에 보답할 수 있는 좋은 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작품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이야기했고 전시에 많이들 오셔서 지원을 받을 만한지 아닌지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미술 작품이라는 게 워낙 주관적인 평가라는 것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본다라고 해서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SNS 글을 올렸으면 지금처럼 논란이 되진 않았을 텐데 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에 문 대통령 발언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3월에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저 부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을 했다라는 의혹이 일었었고 실제로 정치권에서 검토를 해보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도저히 그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환경도 아니었으며 또 자신의 영농 경력에 대해서 뭐 십몇 년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막상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곳에 가보니까 이거는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이고 아스팔트가 막 깔려 있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지었다라고 해가지고 영농 경력을 인정받아서 농지를 구매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문 대통령이 구매한 농지는 땅을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게 갑자기 대지로 형질 변경이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거는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땅의 형질 변경을 한 것이다 라는 비판이 쏟아졌을 때 문 대통령은 본인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은 하지도 않으면서 선거 시기라서 이해하지만은 그 정도 해라라고 이야기했고 좀스럽고 민망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도 정치권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아니 의혹이 있으면은 진정성 있는 해명을 하려는 모습이 먼저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들이받아버리는 것이 현직 대통령이 할 만한 행동이냐 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번에 문 대통령 씨의 행동 역시도 문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던 행동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문 대통령 씨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정말로 부전자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치권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문 대통령 부자를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조국 집안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로 씁쓸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정작 실상을 들어보니 내 가족만 챙기고 내 자식만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번 정권 들어서 조국의 자식들이라든가 문재인의 아들 연령대의 청년들은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청년들조차도 고독사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부모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온갖 특권을 다 누려놓고도 이런 식의 뻔뻔한 태도로 보이는 것은 정말로 어이없다 못해서 엽기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준영씨도 언론들이 자신의 소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싫겠지만은 국민들 역시도 문준영씨의 이런 소식을 접하는 것이 짜증이 나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는 문준영에 관련된 이런 소식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권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